오 로지는 오직 단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내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즉 가상인간이다. 사이다스 스튜디오 X가 개발한 로지는 8월 19일 생 22세이며 혈액형은 O형, 좋아하는 것은 세계 여행과 요가, 러닝 등 다양하고 촘촘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답게 SNS를 비롯해 각종 광고와 패션 허브 등 여러 곳에서 활동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셀럽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로지는 2021년 7월 보험회사인 신한라이프 CF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알려졌다. 올림픽 기간 동안 TV를 틀면 이 광고가 자주 나와서 신한라이프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인 오로지 또한 주목받았는데, 로지가 가상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를 봤던 사람들이 기사 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다. 한편 광고에 등장하는 음악과 로지의 춤이 퀄리티가 높아서 일부 사람들은 과거 인기를 끌었던 사이버 가수 아담을 연상하기도 한다. 로지의 얼굴은 3D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가상의 얼굴이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믿을 정도로 놀라운 그래픽과 현실과의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로지의 얼굴은 MG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얼굴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마냥 예쁘다기보다 중성적이면서 개성있는 MG세대의 취향에 맞고 호감을 주는 얼굴을 지향했다고 한다. 3D 제작 과정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하며 제작 기간의 절반 정도가 얼굴 구상과 제작에 들어갔다. 오로지의 감정 표현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얼굴 표정만 800개가량을 만들어두었다고 한다. 로지가 출연하는 여러 광고나 화보 등을 촬영할 때는 실제 사람 대형 모델로 촬영을 하고, 그 위에 얼굴을 3D 모델링으로 덧대는 디지털 3D 더블이라는 기법으로 제작한다고 한다. 신한 라이프 광고 또한 대형 모델이 춤을 추고 그 위에 로지 얼굴을 씌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로지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SNS, 인스타그램이다. 로지는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업로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첫 업로드 이후 약 4개월간 로지는 자신이 가상인간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작사에 따르면 로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챌 것인지 궁금했고,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 로지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까 우려되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 첫 업로드 이후 4개월 후 2020년 12월, 언론 매체와 로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녀가 가상인간이라는 것이 공개되었고, 현재까지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기 힘들어진 시국에 유일하게 마스크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제약 없이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로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시공간 추월 리얼 버추얼 여행기, 버추얼 로지트립이라는 시리즈를 업로드하고 있다. 이 시리즈에서 로지는 마스크 없이 타이티의 보라보라섬의 바다를 누비기도 하고,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스페인, 심지어 사막을 여행하기도 한다. 로지가 방문한 호텔 업체들 역시 로지가 노마스크로 호캉스를 즐기는 사진들을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로지는 단순한 가상 인플루언서만이 아닌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다. 로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 쓴 공병을 재활용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인 고고 챌린지나, 일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천가방을 사용하는 난랩 챌린지,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을 거절하는 괜찮아요 챌린지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챌린지에 동참해 오고 있다. 이처럼 로지는 친환경 아이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더 나아가 쉐보르에서 출시한 친환경 전기차의 광고 모델에 발탁되기도 했다. 로지의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패션이다. 로지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패션과 잡지업계에서 가장 먼저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녀의 독특한 비주얼과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선보이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로지만의 스타일이 가상인간이라는 점과 맞물려 패션업계에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이미 보그코리아, 럭셔리 등 유명 패션 잡지와의 화보 촬영을 진행했으며 쏟아지는 러브콜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화보에서 로지가 소화하는 패션을 보여줄 예정이다. 로지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스타일이 감각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기획한 패션이라고 추측했지만 실제로는 기획팀원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한다. 로지는 2021년 1월 보그코리아를 통해 세계 최초 가상인간 모델인 슈드와 콜라보레이션 화보를 공개했다. 슈드는 최초의 가상인간 패션 모델이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원주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다. 슈드와 로지의 화보는 국내에서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로서 최초로 콜라보를 진행한 사례이며 화보의 컨셉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경계를 허물고 공존하자는 의미인 오벌 더 리밋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되었다. 화보 속 두 모델은 전혀 다른 색감과 분위기의 공간에서 경계가 단절된 듯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구 반대편의 셀럽들이 함께 협업하는 컨텐츠도 보기 힘들어졌지만 가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둘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는 현재 가장 핫한 주제인 메타버스 시대를 상징하는 가상 셀럽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케팅 업계에서 뜨거운 러브콜 세리를 받고 점점 더 주목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그녀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